제이어스 저는 장지훈이라고 하구요 지원하게 된 동기는 차를 좀 늦게 탔는데 이제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실험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이제 랠리스트라는 게 좀 위대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. 직업은 원래 자영업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2층에 음식점 사장님이 계시는데 1층, 2층 다 쓰고 싶다고 해서 저는 폐업을 하고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상의 끝에 폐업을 하고 여기에만 볼 줄 알고 있고 현재는 백스입니다. 드리프트가 쉽게 말해서 이제 온로드는 약간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느낌이고 드리프트는 약간 피겨 스케이트 같은 그런 느낌 그쵸?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게 좀 그래서 이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감대는 같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온로드하고는 반대죠. 온로드는 그립을 잃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그립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정반대의 스피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그립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립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쵸?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.